국정원과 민주당은 헐리우드 액션, 정도껏 하십시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했다면서 그 의혹 규명 태스크포스, 관련 택배법 등으로 분주합니다. 국민의힘도 흑역사 60년 함께 청산하자고 제안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박지원 비서실장,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사찰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 알았다면 불법 사찰 중단 지시를 했는지 함께 밝히십시오. 당당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을 방관, 무기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기자 통화 내역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은 야권 대선주자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는 개인의 일탈,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상습적인 궤변 중독입니다. 아직도 이게 통할 거라고 믿습니까?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 뒤지던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경천 동지한 일을 발견한 것처럼 법석인 것은 성추행 선거에서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사찰 문건 언급을 막은 신현수 수석의 문제의 청와대 회의가 그래서 청와대 연출, 국정원 주연, 민주당 조연의 제2의 부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국면 전환하기 위한 부질없는 연기는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그렇다고 있던 성범죄가 없어집니까? 성찰도 판성도 공작으로도 없는 문재인 정부, 과거를 잊은 정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이 4월 7일 다시 깨우쳐 드릴 것입니다.